성격 유형 검사 성격에도 유형이 있다고 해서 검사하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MBTI죠. 이거는 우리가 분석심리학적 상담하는 칼용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마이어브릭스가 만든 거예요. 마이어스 브릭스. 브릭스가 어머니, 마이어스가 딸래미 같이 연구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 성격 진단 검사죠.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MBTI는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거예요.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데 굉장히 쉬이기 쉬워요. 간편하고 여러 학교에서도 쓰고 직장에서도 군대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런데 MBTI는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는 건 그래 외향성, 내양성,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이것들은 다 이제 융의 이론을 기초한 거예요. 융이 바라보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하고 이행을 어떻게 하니에 따라서 인식형이냐, 판단형이냐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모든 검사도군, 그래 성격이 오면 무엇을 보고 할 것이냐. 그래서 MBTI 4개의 성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4개의 성격 차원, 양극단적인 4개의 성격 차원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나눴느냐, 에너지가 어디로 쏠리느냐,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밖으로 펼치느냐, 외향성이냐, 엑스트라 버전이냐, 외향성, 외향적이냐, 엑스트라, 밖으로 에너지 뿜뿜 나갔느냐 아니면은 내 안으로 에너지가 쏠리느냐, 내양성이냐, 인트로 버전이냐, 이냐 아니냐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 정보 수집,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감각적으로 인식 정보를 수집하느냐, 감각형이냐, 센세이션. 그 다음에 아니면 인유투에이션, 직관형이냐,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그래서 I가 겹치니까 N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판단 기능에 따라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고형이냐, 싱킹, 사고형에 초점을 두느냐, 사고형이냐, 아니면은 필링, 감정형이냐, 이렇게 나눈 거예요. T냐, F냐, 감정형,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이렇게 나눈죠. F, 그 다음에 이 판단을 갖다가 해서, 어떻게 이행하느냐, 생활양식,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다른 표현은 생활양식에 따라서, 판단형이냐, 저지먼트, 판단형이냐, 그래서 J라고 하죠. J냐, 아니면은 지각형, 인식형이냐, 퍼셉션, 인식형이냐, 이렇게 구분을 네 가지 성격 차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성격 차원을 조합, 조합, 조합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ESTJ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ESFJ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ISTJ, 아니면 INFP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혹시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어떤 유형인가, 저기 나는 MFP형인가, ENFP인가, 아니면은 ENTJ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니면 안 해보셨던 분들은 간략하게 검사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검사가, 간략검사와 본검사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으면은 코드가 달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꼼꼼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 성격 차원의 코드가 그렇게 해서 4, 46, 4 곱하기 4는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마이어브릭스 타입,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러면은 4, 47, 4, 3ш, 4, 1, 시원하면 4, APA стать인 ASU. 4, 48, 4, 5, 5, 6, 6, 6, 7, 8, 8, 9, 10, 11, 11, 11, 12, 13,иход1, 13, 14, overlap, 5, 3, 18, 11, 12, 13, 13, 13, 14, 14,land. 5, 5, 5, 6, 15, 13, 14, 13, 14, 15,if18! 일단은 뭐 다시 까 Wheelitary Line Camera arrows 3, 15, 15, 16, 16, 18, 14, 16, 16, 16, 16, 16, 17, 18, 16, 16, 17, 16, 17, 11, 16, 16, 27, 17, 18, 18, 16, 18, 18, 20, 17, 18, 21, 17, 18. 감사합니다.